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이구! 아, 아니, 내가 뭘 했지? 아, 쌓였으면 내가 뭘 했지? 저 철에 나가는데? 세정색 산다가 바로 랭크. 오, 선생님. 오, 선생님. 오, 선생님. 오, 선생님. 오, 선생님. 오, 아기 안 보이던데요? 여기. 여기. 거의 절반했어. We are present to my invasion idea. My invasion idea is a cool future. There are two defined features of my invasion idea. 첫번째, 일렉트리칸 첫번째, 차량이 더 무거워요 저는 이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렉트리칸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예상의 예상에 대해서 첫번째, 일렉트리칸이 있는 차량 첫번째, 일렉트리칸이 더 무거워요 저는 이런 인간을 사용하여 저희들이 없을때 제 아이디어 프로젠테이션을 듣기 때문에 한국말로 설명해주세요 휠체어를 사신 분들이 밖에 나가면 더우실 것 같아서 의자 아래쪽에 선풍기가 달려있어서 약간 차가운 바늘이 나와서 의자 전체를 시원하게 해주는거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너희로부터 사용자를 지킨다 이렇게 시질되면 된거 같아요 cai 바늘은 누워지면атели 감사합니다.